자 전쪽도 신성월이 있기 때문에 쟤네가 2차하면 지금이랑 똑같아져 지금 이득 본거고 빨리 빠져야되 이때 야야야야야 애들 들어온다 야야야 들어와 들어와 내가 내가 지원사는 날려줄게 굿래씨 오케이 굿래굿래해요 굿래요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야야야 멋상한 시위에 4발 다 막아 또다시 아타가 되었어요 아이 시드랄놈 좀 갈라니까 시베 야 얘네들 아까 우리 졸라부시하지 않았냐 아 망했네 아버님 100킬하지 않으니 자 이거 못이긴다고 100킬하는 만큼 시베 다 해줘야지 야 쟤네 2차전쟁했어 2차 언제하고왔어? 원래 2차였어? 오케이 오케이 나무 죽어 나무 죽어 나무 죽어 야 나 막아 나 좀 화살 막아 야 나한테 나한테 시 나한테 써줘 빨리 하아 못살이야 나 좀 지켜줘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 야 빠져 애들 다 빠져 다 빠져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으니까 타워 올라가자 이제 타워를 올라가야겠구만 오케이 타워 올라가자 타워 야 달자가 14킬 했잖아 애들 2차전쟁 좀 시켜줘 야 저 지금 얘네들은 쫓기고 있어요 어디 저 지금 상대방 기지에서요 기지라 우리 기지라 우리 기지 아이고 아야야야 세상말 일단은 나는 갑바 맞추려면 오케이 저희 당근 13개 있으니까 다 간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야 신성알이 좋은 이유는 갑바를 되게 빨리 부실 수 있어 신성알이 근데 와 되게 빡치던데 한 달 많이 좋습니다 부득이 어? 많이 미쳤는데요? 오케이 좋아 오 오 오케이 올라왔다 나 가빠 만들면 되겠는데 이제 다 내놔 다? 어 다 이거 가져가 다이아몬드 못해 더 가져가 아 이게 다이아몬드였구나 아 완전 바까버리겠어 아 어 저희는 이길 수 있겠지 이 정도 왔으면 아니야 지금 애들 2차전지 가면 쟤들 졸라세 오케이 자 일단 우리 적팀 포탑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애들 2차전지 시켜줬어? 예 자 일단 머사한테 다 좋습니다 오케이 머사 능력이 뭐지 머사님 네? 게리는요? 게리가 2차야 네 머사 말고 일로오세요 아아 일단 게리가 2차전지 세기 때문에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요? 기다려봐 오예 오케이 제가 먹겠습니다 야 보이지마 보이지마 야 폭풍 저냐구만 일로와 왼쪽으로 저는 타워 공략 가요 타워 공략 왼쪽으로 가자 에헤이 레벨이 없쩡 타워 이거 한번만 올라가면 타워 올라가서 타워 타워 저 아버님이랑 한타워 있는 동안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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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우리팀 타워쪽에 있는거 같은데? 아 쟤들 타워에서 안나오네 오하하하하하 쫄아가지고 안 나오면 돼요 집에서 안나오는 집에서 안나오는 우상님 종말인거 같습니다 아버님 앙 앙 앙 와하하 화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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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하하게 짚게나가네 오 오 오 무겁네 어 어 으응 일단 쟤네들 왜 집에있지 계속 모르겠습니다 야 옆에 온다 완득이 온다 야 야 뭐야 아따 원거리가 저거 화나네 아따 괜찮아괜찮아 내가 견제해줄게 다 바보 올라가기 힘들구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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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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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사어 빠지면사어 어디 숨어있던지 어 어 어 어 아뇨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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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야 빠지라니까 숨어있어 너 예 뒤로 뒤치기를 해 이시간에 차라리 이시간에 니가 뒤치기를 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쟤도 도망가고 딴거 같은데 지원 갈까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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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은 진작 왔어야 돼 애들 벌써 빠졌어 어어어 탄남미 아 쫙 빠졌네요 야 일단 내가 데리고 올게 다시 내가 바닥에다 쏠게 아 안오네 달짜 너 어디냐 딜킨거 같아요 옆에 좀 숨어있었는데 딜켰어요 야 너 여기 숨어있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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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야 지꺼 지가 맞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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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다 오고 있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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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고 이기면 씨브랄 아까부터 우리만 하고 있구만 2대3으로 이긴데 아버님 아 2대3으로 이긴데 아버님 야 리타님은 어딨어? 뭔가 리타님 손이 안좋은것 같습니다 야 옆에 너부리 간다 야 만들기 만들기 뒤에 안은 뒤에 안은 뒤에 내 주식할게요 야 빨리 와야돼 아아아아 야바아 너 뭐해 뒤에 왔어요 뒤에 왔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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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혼자 하고 있어 지금 와 달짝 오른쪽 키고 계속 때려 애들 신성알이라서 근데 죽명이는 빼 그냥 못죽여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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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좋아 야 얘가 올라가는데였나 과빠 맞춰야겠다 오오 오오 애들이 다 지지어 돌아갑니다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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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죠 어머나 아 아 나 저거 은 아 에 쟤가 할일 거의 다 하고있는거 같거든요 뭐였어? 뭐 포탄 날리니? 나 그냥 혼자 다 들어갔는데 쟤 졸라 아파보이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주메일 때리면 된다 이제 주메일 오케이 이때는 지원사격이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쟤네들 그냥 멸망인데 쟤네들 그냥 멸망인데 진짜 와 저희팀 조합이 엄청 좋은데 형님 그니까 조합이 랜덤인데 조합이 좋게 나왔어 이게 신생활이 진짜 짜증나거든 이해가 안되는건 게리가 졸라 좋은 능력인데 킬을 묶어 왜 안먹었다는거야 오케이 포탄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야 모차야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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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차야 야야야야야야야야 déf 드럼 드럼 아 와 왜요? 나 이제 검을 만들거야 안돼! 퍼스블라드! 애들 애들 통화방 들어오라 해 야 너네 활 누가 가지고 있냐? 아버님 어 제 인벤에 활은 아니지만 어떤게 들어있는데요? 뭐가? 왜 왜 수도승이 들어있지? 이거 보세요 그게 왜 들어있어 이게 왜 제 인벤이 있어요? 아버님 우리 이정도에 꺾이지 않아요 야 너네들중에 수도승능력있냐? 네? 수도승능력있냐? 근데 개리 자꾸 이런거 어디서 가져오는겨 뭘 갖고와요 개리 인벤에 수도승이 있었대 야 완드가 신성알 내놔 이 씹생끼야 아 이거 아 어쩐지 어쩐지 주순사람이 인자 아니에요? 주순사람이 임자라니 씹으라 그럼 방금 내가 수도승 죽었는데 그거 써도 되냐? 저 능력 지금 못줍니다 아니 근데 어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지금 죽으면 그렇게 안되는데 아버님 제가 우클릭이 안돼요 근데 싱글은 돼 왜이러지? 그거요 리타닛 하지말라 나 나 딴 능력 써봐야될거 같은데 이거 능력이 안나와서 야 나 지원사업이 있어 괜찮아 응? 런터 런터 야 포프 죽인다 봐봐 이거 나가잖아 런터 신성알달라고 이 개자식아 씹으랄놈아 알았어요 신성알달라고 가져와 씹에 만들놔 만들놔 여기 있다고 이 너머리 씹새끼야 갑자기 기다려봐 빨리 달라고 아니 개리 시나 개리 장애라 왜 내 아이템 왜 날려 아 개리 역시 실력도 그렇듯이 실력이요 아니 아고닌템을 날린게 아니라 야 근데 너네 우리팀 발른대놓고 개발리냐 아니 그니까 리타닛이 럭 때문에 안되가지고 러프 때문에 안되가지고 아니 내가 참여를 안했다면 모르나 아니 그러면 신성알 제가 쓸게요 야 개소리하지마 너 신성알있네 아니 그니까 저희팀템이 항상 증발했어요 그 팀템 뭔데 너네팀템 너네팀템이 뭔데 그럼 안돼 아버님 아버님 어딨어요 지금 나 여기 너네팀템은 뭔데 안 돼 야 멋있어 죽여 아니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나 게임 버튼 쓸거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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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죽고 나갔어 그래 공개져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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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퍼프 저희 레데로 합니다 달짜 26필 먹었네 오케이 오케이 뒤에 달짜 뒤에 달짜 야 달짜야 너 위치 어디니 저에요 저기 상대방이지요 오케이 아우 아깝다 야 저기 마약종독자있네 네 그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와 너무 세다 야 너무 세 너무 세면 도망쳐 리타님 싸우지 말고 이 파보야 아 암튼이 이래요 도망치니먹고 야 내가 딜려놓고있어 달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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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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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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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블리 퍼프 너블리 퍼프 좀 뭐래 이채롱 아 아 어 있는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우리 죽었다 오케이 아 너무 세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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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템이 없거든요 지금 아 야 내가 뭐 템이 없는데 전쟁을 어떻게 해 내가 할게 정기를 템 복구에 나 마약종독자를 죽여야돼 안녕 으아앗 으아앗 으으아앗 으아앗 으아앗 안녕 으아앗 으아앗 소련 쳐자 소련 쳐 빨리 왈사 얘들아 자 수고 자 수고 가시 몇 대 몇이죠? 아버지 저희 저희 리타님하고 바꿔주세요 오케이 아니 나 능력이 오류였어 나 나이테네스도 나갔어 자 리타님 사이자 해주세요 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나? 야 아이템 안 사라졌다 또 어? 사라졌어요? 저 CIS입니다 사라졌는데 난 안 사라졌어 OP라 그런가? 아니요 저희 다 OP 자 오케이 아무튼 토너방 나가있어줘 알겠습니다 야 멋있다 야 손가락 개 아팠다 이게 손가락이 빨리 눌러야지 빨리 나가거든 2라운드 시작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번에 랜덤 할까요? 아 야 씨 야 랜덤 한 명씩만 가보자 총 한 번 걸려보자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못사 오케이 천천히 어? 총 어? 오케이 개리 가 어? 어? 불로 불사네 크 야 여포야 왜 여포가 여포가 여깄어 네? 여포가 여깄어 염탐했어 우리 저거 누구죠? 달짜야 고고 알겠습니다 뀨 뀨 알했어요 하하하하 야 우리 총 아무도 안 걸리냐? 네 하하하하 아버지 그냥 이번에 신성원 하는게 좋을거같애 아버님은 아버님은 저 엄청 망했어요 야 영웅계약서 걸렸어 아 주택다 하영당했는데 이거 하영당했는데 하영당했는데 아처 없으면 좋아 이거 아처만 없으면 돼 야 근데 이거 화살이 화살이 안 되나? 이미 우리 당했어요 야 화살 좀 없어져라 오오 나도 없어지네 어 나도 없어지네 우와 오케오케 어 없어졌어 왜 이걸 몰랐지? 오 나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안썼는데 비겁한거 같애서 야 너네 능력 좀 정리해보자 내가 영웅계약사 블루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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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리고 뭐사는? 자폭문이요 원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원거리가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야 자폭문 안해봤는데 해볼까? 자폭문 해볼래요? 자폭문 근데 악어님도 데미지 입어서 좀 힘들걸요? 아 그런가? 데미지 세요 근데 저거 아 아니야 이거 할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블루불사에요 블루불사? 오케이 안죽기만 하면 된다 너 추천하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자 여러분 구독하기와 좋아요 필수적으로 누르셨겠죠? 혹시나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지금바로 고고 헤이